밤길이나 터널 안에서 미등도 안 켜고 다니는 차를 스텔스 차량이라고 합니다. 차가 있다는 것을 주변에서 알아차리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2000년경에 나온 현대 베르나를 몰고 다녔습니다. 변속기를 빼면 사실상 모든 것이 수동이었으며 어두울 때 미등도 안 켜면 계기판이 잘 안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스텔스 모드로 몰다가도 금방 알아차리고 미등이나 전조등을 켜게 됩니다. 이제는 현대 소나타 DN8로 차가 바뀌었습니다. 스텔스 모드로 달려도 본인이 쉽게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이전 습관이 남아있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본의 아니게 계속 스텔스 모드로 몰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돈을 조금만 들이면 스텔스 방지 기능을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런 기능이 없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기아나 쌍용도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지만 제가 보는 차가 현대라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스텔스 차량과 관련하여 자동차를 제작하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어두울 때 달리면 무조건 미등이 켜지게 자동차를 제조해서 스텔스 차량을 원천 봉쇄하는 길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지만 안전만 따진다면 이것이 최선입니다. 둘째, 지금의 방식대로 운전자가 알아서 챙기도록 하는 길이 있습니다. 셋째, 스텔스 모드일 때 경고음이나 음성이나 계기판의 그래픽으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주는 길이 있습니다. 경고 기능을 아예 끌거나 덜 요란하도록 설정하는 옵션을 제공하면 운전자의 선택권도 보장됩니다. 스텔스 차량을 원천 봉쇄하는 방식, 현재의 방식, 차가 약간 비싸지더라도 경고 기능을 장착하는 방식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듭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스텔스 차량을 원천 봉쇄하여 한글자막 by 한효정